여러분들 오늘은 진짜 이상한 자동차를 리뷰할거에요 인터넷 나무산드레스 이쪽에 보시면 4인승의 BF 서퍼 커스텀이라고 있을거에요 44만 2천 달러 이 차량 어디서 많이 봤어요? 이거 그 타임이 있던건데 아 이거네요 2인승의 BF 서퍼 11000달러구요 재온이 안좋아요 그리고 새로 나온 서퍼 커스텀 44만 달러고 재온이 안좋아요 똑같다 뭐야 이거 도대체 딱 보니까 예능차에요 얘는 그냥 성능보면 안되고 녹색으로 구매클릭 자동차 디자인이 살짝 호불호가 있을거같아요 그렇게 이쁜표는 아닙니다 동그란 모양의 헤드라이트 그리고 동그란 모양의 사이드미러 앞머리 위에 뭐야 이거? 설마 지붕이에요 이거?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뭔가 버스같은 형태 바퀴를 꽁꽁 숨겨왔어요 여기 몸체보다 안쪽으로 들어가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시면 뭔가 납작한 모양 전체적으로 봤을때 뒷모습이 제일 이뻐요 차량의 모둠 문 열어볼게요 모둠기 떼깍 아하! 그렇지 뒤쪽의 문같은 경우는 슬라이드 형태로 열리구요 총을 쏠수가 있습니다 라이플, SMG, 권총, 폭탄 다 가능합니다 여기서 따다다다 따다다 제가 내부 공간을 좀 볼게요 뒤쪽에 시트가 3개 하지만 사람은 2명만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트렁크가 보이는군요 여기 위쪽이 트렁크고 밑에가 엔진 같은데 빵! 됐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자동차의 엔진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운전석 사람이 2명 타구요 내부가 그렇게 넓진 않아요 평범한 핸들과 계기판 좋습니다 여기 사이로 폭탄이 통과되는지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발사! 오! 오마이갓 통과됩니다 물리엔진! 나이스샷! 굿! 자동차에 탑승하시면 이런 모습 앞유리창이 시야를 그렇게 막지 않아요 앞에 여기 앞유리창이 사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발 사이즈를 확실하게 볼 수 있겠군요 쏘면 안되겠는데 위기합니다 갓! 오우 차량의 구동방식은 후륜구동 오케이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성능이 안좋아요 제가 간단하게 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사트! 스타트가 굉장히 느리죠 지금 눈이 오는 것도 있는데 애초에 성능 자체가 안좋아요 그냥 지금 보시면 대략 한 50마일 정도가 나오고 있군요 왼쪽으로 눈길 드리프트! 그렇지! 눈길 드리프트! 유턴! 보시면 이렇게 한 번의 유턴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눈도우고 썰름을 타고 싶군요 아니! 잠깐! 눈방네? 타이어 넥잡아 전부 다 터뜨렸구요 이제 진짜 썰메 타는 느낌을 낼 수가 있겠군요 오마이갓! 이쪽으로 드리프트 스타트가 아니라 돌아가죠 망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인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아레나 개조실로 가볼게요 오마이갓! 네고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그 다음에 범퍼! 먼저 앞범퍼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뒷범퍼는 스킵! 엔진 풀업! 그 다음에 머플러! 이거 개조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머플러입니까? 보시면 훨씬 더 큼지막하고 와일드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죠 블로우 파이프! 그 다음에 그릴! 앞쪽에 있는 그릴을 바꿀 수가 있는데 디자인이 진짜 이상한 게 많이 있어요 아니 이게 뭐야? 알트나무 커버!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커버! 앵글 헤드라이트 서라운드! 경적은 루프에서 아무거나 그 다음에 사다리를 볼게요 뒤쪽에다가 사다리를 달 수가 있겠습니다 운전석 사다리! 조명! 블랙 라이트 장착 완료! 네온 키트는 앞면 뒤면 옆면! 네온 색상은 블랙 라이트! 그 다음에 상징을 봐줄게요 이런 차량들은 상징을 진짜 잘 골라야 돼요 안 그러면은 멋이 안 나요 러스트 선셋! 다음에 미러를 볼게요 앞쪽에 있는 미러를 좀 더 독특하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대형 타운형 미러! 그 다음에 두색! 1차 색상은 무광에서 올리브 드랍! 그리고 2차 색상은 그린! 잠시만요 여러분들 상징을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 이걸로 바꿔! 러스트 MC! 그 다음에 지붕 악세사리를 보겠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위에다가 뭐 보트 같은 건 달 수 있고 아니 보트가 아니라 이거 서핑보드! 그렇지! 이런 것들! 더블 자메이카 서핑보드! 그 다음에 지붕! 지붕 같은 경우는 나무 루프! 그 다음에 스커트는 플라스틱 스커트!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그 다음에 차양막! 위쪽에다가 바이저를 달 수가 있어요 플라스틱 아니면은 뭐 나무! 아무거나 뭐 이런 것들! 나무 대형 바이저! 트랜스미션 풀업!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튜너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롤라즈! 그 색상은 올리브 그린! 타이어! 개조형 타이어 장착하지 않을게요 타이어 향상! 방탄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샥몬은 리무증!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다음에는 저희가 썰벨을 한번 타볼게요 지금 마운틴 칠리아드상 정상까지 올랐고요 여기서부터 여기 팔씨름 경기장까지 멤버로 보시면은 BF 서퍼 커스텀 아레나 스카라부 그리고 R12가 참가를 했습니다 추바트! 갑시다! 추바추바추바추바! 가자! 아잇! 아잇! 시작부터 안 좋아요 하지만 옆으로 잘 굴러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한 광경이에요 그리고 뒤에 바퀴가 딱히 닿지 않는데? 아잇! 자 핵! 자 내려왔습니다 무책하게 떨어지고요 내려시고 오! 속도가 지금 꽤나 빠릅니다 지금 마일로 보시면은 40마일 안 되죠? 와 5% 성능 진짜 안 좋아요 진짜 어쩜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있지? 오! RCD! RCD! 갑자기 하늘에서 RCD가 떨어졌네요 안 돼!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 3등 제가 직진 성능을 다시 테스트 해볼게요 스타트! 눈길이랑 살짝 미끄러지죠? 근데 미끄러지는 걸 떠나서 힘 자체가 약해요 지금 보시면은 60마일 돌파 80마일 돌파 의외로 속도가 잘 나오네요 어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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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이래 하지만 속도가 여기서 더 이상 오르지는 않고요 이번엔 제가 여기는 주황색 공으로 묘기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얘를 떨어뜨리고 가까이 가서 드리블! 드리블! 그리고 얘를 타고 올라가 보시면은 쇠동굴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제가 서핑 보드를 직접 써볼게요 위쪽에다가 심원분을 태우고서 물속에 들어가는 거야 아! 안돼! 끄응! 끄응! 물 속에서 서핑을 할 수가 있다는 거 물론 보드가 살짝 잠겼지만 그럼 넘어갑시다. 그렇다면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종합적인 표가를 찾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는 굉장히 재밌는 차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